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들어요.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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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이렇게 들어요. 어이구 진짜 접착력만큼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마세요. 그리고 좋은 게 이게 구석구석 잘 들어갑니다. 지금 보시면 빨래판 사이사이 굴곡진 데다가 먼지를 넣어놨는데 이물질이 연질형 때기 때문에 사이사이까지 다 하잖아요. 달팽이가 지나가듯이 그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보세요. 다 잡혀서. 다 잡혔어요. 아니 근데 집에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죠. 이런 것들 많이 쓰셨죠? 뭐가 다른지 좀 보여드릴게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. 먼지가 있어요. 그 위에다가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? 네네네네. 슥슥슥슥 일단 닦으시고. 아이고 붙었어. 일단 닦으시고. 자 보세요. 처음부터 안 되는 게 어딨어. 개털 같은 거 머리털 같은 거 다 끝났고요. 그렇죠. 여기에 여러분들 요즘 미세먼지 엄청나더라도 엄청납니다. 저는 더 뿌려야겠네. 더 뿌리고 더 뿌리고. 여기에 이것저것 먼지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. 끝내주죠? 예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여기는 안 돼 안 돼. 자 그런데 이거는 안 돼. 이거 보세요. 옆으로 한번 와보세요. 저는 다 끝났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. 그러니까. 제가 도와드릴게요. 깨끗하게 속 시원하게. 일어먹기가 됐죠? 그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어때요 고객님? 리필로 돈도돌돈돈돈돈돈돈돈돈돈. 돈도돈돈돈돈動. 어떡해. 이 상태로 그대로 오세요. 지금부터가 메인입니다. 잘 보세요.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흐르는 물로 그냥 이렇게 닦아만 주시면. 자 보세요. 어머 어머. 보이세요? 어머 어머. 그대로 붙어있었던 머리카락 계털 여러 가지의 과자가루 모래 이런 게 다 나와요. 아니 근데 이 접착성은 물이랑 삼극이잖아요. 그런데요. 다시 살아나요. 다시 새 것처럼. 여러분 뜯었을 필요 없고 리필 사실 필요 없어요.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딱 붙기만 하면 오 대박이네요. 딱 붙었어. 대박이네요. 아니 그럼 이렇게 좋은 거 얼마나 쓸 수 있을까? 3, 4만 회가 아니라 무려 6만 회 테스트를 완료했거든요. 여기에 납, 카드뮴, 수은 같은 거 유해물질 24종 안 나오니까 우리 아이들 옷에도 쓱쓱 문질러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.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. 자 저희들이 이렇게 봉을 드릴게요. 이 강력한 엄마 손을 이 봉에다 딱 장착하신 다음에 길이 조전도 가능해요. 그 다음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불 위를 그냥 한 번만 싹싹 밀어주세요. 근데 그냥 깨끗해 보이잖아요 이불. 가을이 되니까 남편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빠지는지 몰라. 맞아요.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. 이런 데서 우리 아이들 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이게 돼요. 이게 돼요. 맨살에 부비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고객님 중요한 건 이런 침대뿐만이 아니에요. 우리 아이들 유모차의 방충망 미세먼지 담당 PD 요거 깜짝 놀랐대요. 카페트에 커튼 이제 춘추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. 조거까지 포함을 해서 오늘 두 세트에 3만 5천 원대니까 고객님 들여가시면 현관에 하나 거실에 하나 두시기 바랍니다. 단돈 3만 5천 원대로 오늘 본품에 보관함 더블로 드릴 거고요. 길이 조절분까지 갈 텐데 여기에 추가 사은품으로 물티슈가 두 팩 200매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고객님 감사합니다. 고객님 감사합니다.